소고고 먹지? 돼지고기 먹지? 말고기 먹지? 수제 간식 먹지? 과일 먹지? 배 먹지? 응? 응? 시끄러? 앉으세요 부쟈. 여기로 와야지. 자료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정모찌입니다. 자, 인사했어요? 자, 이거는 잘 달린데. 우리 모찌 관절 아프지 말라고 누나가 사줬어요. 이거는... 갑이 어때? 우리 모찌 다이어트 하라고 사줬어요? 응? 이거 둘 다 먹고 있는 거지? 응? 잘 먹지? 우리 모찌 이거? 응? 이거 뭐야? 모찌 이거 뭐지? 응? 우리 모찌 이거 좋아하는 거지? 응? 어제 우리 모찌 이거 먹고 몇 킬로 빠졌어요? 응? 0.5킬로 빠졌어요? 응? 안 먹고 또 다시 0.5킬로 쪘어요? 다시 돼지가 됐어요? 갑이 흡댕은 하나에 6.5칼로리. 응? 하루 관장 급여량 40개. 다 먹어도 82칼로리래. 많이 먹어도 됐대. 응? 여기에는 황기, 숙지왕, 유무, 당기, 천공, 봉양, 산수여, 홍화시, 또 무황기, 유코시아, 마구기다, 열매, 감초, 봉양균에, 산수여, 열매, 찬뿌리, 중기, 공평지, 숙지왕, 유무, 참당기뿌리. 엄청 좋은 거. 말 들어갔네. 이거는? 이거는 잘 날린댕. 잘 날린댕. 잘 날린댕. 여기 보세요. 댕댕아? 여기 보세요. 이거는 이것도 한방이야. 우리 모찌 다리 아파 아파 안 아파. 응? 수개굴 아프지? 응? 이거는 연어, 고구마, 완두, 명태, 초롱이, 봉양, 버스웰리야. 둥둥둥둥둥이 들어갔대. 응? 먹자. 이것도 뭐지? 아. 아. 코 해줘.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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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?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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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데?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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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기. 코. челов anim aş give some ears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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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? 응? 누나 입 조용하라고? 응? 누나 입 조용하라고? 근대동이모찌는 응? 맨날 많이 먹는데 살이 들췄어요? 그 비법이 뭐예요? 그 비법이 뭐예요? 짱! 볼래? 소심하네? 과감하게? 오우 과감하게 그래 좋아 한 번 더 오우 과감해요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땡! 오우 잘했다 다이어트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리 건강하고 싶으면 땡! 오우 많이 건강하고 싶어요 이제 건강하고 싶으면 땡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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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은 소리로! 맑은 소리 한번 더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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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레오레 살거지? 오레오레 살거지? 오우 오레오레 살거예요 오레오레 살고 싶어요 오늘의 준비를 시작하면 끝났어요 이제 촬영 끝났어요